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뒤에도 음식이 있잖아요. 다음은 뭐 나와요? 다음이요? 자, 우리 포도연구소 다음 메뉴! 이태원 신흥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츄림프 오므라이스! 그다음에 묵그러미 있었고, 아보카도 베이컨 버거가 있었고 바지락 철판 볶음, 그다음에 숫기! 새우 크로켓이랑 카르보나라랑 바닐라... 솔티인가? 뭐하십니까? 케이크, 솔티 케이크! 근데 진짜 몰랐거든? 몰랐는데 중간에 보는 사람만 보게 작은 효과가 있었어! 와, 말간데! 접시에서 반짝! 진짜? 접시에서 반짝한 게 있었다! 반짝한 게 있었다! 그게 어디 들어갔어? 그게? 햄버거? 아보카도 베이컨 버거! 저도 햄버거에서 살짝 반짝이는 거 같은데? 그치, 그치, 반짝이는 게 그거였어! 반짝이 이렇게 있었어! 자식이 안 생긴 거 같아요! 여기서 찬스를 다시 쓰는 거는 정말 아깝지! 햄버거 쪽으로 가자, 일단 아끼자! 다 오기는 했는데! 다 맞은 거 같은데? 자, 혜리의 바스판! 오픈! 자, 이렇게 정리가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게 짧게인지 밝게인지? 아니야, 짧게 같아! 왜 앞에가 밝게? 어, 잘 때로니까! 다 잘 때로 들었잖아, 잘 때로! 그게 잘 때가 짧게거든! 어, 저도 잘 때로 들었어요, 잘 때! 아니, 근데 저도 짧게인 거 같은데? 짧게 같아! 작게로 들었어요! 난 밝게, 난 밝게! 나는 밝게! 밝게? 밝게 아니에요, 밝게? 어, 난 이게 맞는 거거든! 이게, 왜냐면 이게 우울한 청춘의 사춘기이기 때문에 우울했지만, 짧게라도 그 희망의 빛을 한번 내볼까 봐! 아, 밝게 아니에요! 짧게! 짧게! 우리 다 잘 때로 들었어! 다 잘 때로 들었어! 다 잘 때로 들었어! 잘 때, 잘 때! 잘 짤짤! 잘 짤짤! 밝게! 이대로 갑니까? 안 바꿔요? 이대로 한번 가보죠! 가볼까요? 네, 고고! 자, 그러면 미주가! 우리... 아니, 어떡하냐! HKM의 파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HKM! 미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 주세요! 저기, 정답! 필름이면 밝게는 아니죠, 밝게? 짧게, 맞아! 핀! 어쩌면 그 모든 아픔... 아이고, 내 볼일이야, 그네! 아, 언니 그냥, 언니 가는 데로 써야 돼! 내딛고 서나돈가? 어? 내딛고 서나돈가? 어? 내딛고 서나돈 아니야? 근데 내딛고 서나돈가 그러면은 나도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 만약에 지금 내딛고 서나돈면은 자, 헤리바스판! 헤리바스판! 오븐! 내딛고 서나돈라면 나도가... 그렇지!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열 글자고 열 세 글자가 돼야 돼! 아, 좋아! 그래가지고 저희의 의견은? 그렇죠! 내딛고 서나돈! 내딛고 서나돈! 이거 알아! 똑똑해! 역시 희미 언니! 역시 희미 언니! 정답! 내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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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거! 이미지같이 내딛고 그게... 나랑 얘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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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네! 네! 의견이 형이 또 작은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쓰시면 돼! 아! 의견이 아니고 짧게 이거 정확한 거죠?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오! 중요한 의견이냐고! 제발 얘기해요! 형 왜 쫓아! 형은! 형은! 제발 부탁해요! 정확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딛고 서가! 그러니까 짧게는 정확해! 여러분! 어떡해! 원샷의 주인공! 많이 먹자! 만약에 이거를 맞춰서 다들 다 드시게 된다면 거의 미쥬가 이건 밥상 처음이야! 미쥬심! 자! 준비 되셨죠? 나이스 미쥬! 불러! 주세요!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은 아픔을 내딛고 살아! 너 왜 웃냐? 너 왜 웃냐? 왜 웃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왜 웃냐! 왜 웃냐! 왜 웃냐! 왜 웃냐! 웃지마 웃지마! 아픔을 내딛고 살아도 왜 웃냐! 왜 웃냐! 자! 시작!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 살아도 짧게 빛을 내볼까 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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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주 준비됐죠? 네! 맞아요! 결과! 보여! 아 무서워! 주세요! 자! 과연! 자! 역사의 또 한 줄이 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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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쥬? 미쥬 실패! 내가 말깨라고 했잖아요! 잘 깼다! 무서워! 미쥬가 실패가 되면서 이놈 수끼 마시 수끼 절반을 입 짧은 핸님과 식사를 합니다 우리 핸님이 먹기 편하라고 아까 신도현 씨가 불 좀 줄이라고 하신 거세요? 아 그러고 계세요 너무 쫄면 짜 인마 동현이 형 지금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이 할 얘기 있다고 김동현 씨! 형 빨리 그 사이에 들어보셔요 김동현 씨가 참고 참고 참았다가 할 얘기가 있다 미쥬야 하면서 하세요 아니 앞에 가사에 밝은 세상의 빛이 나오니까 밝게가 아닐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너무 짧게라고 해서 말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 그 부분이 계속 내심 마음에 걸렸다 오케이 좋습니다 맛있겠다 수끼야 수끼야 지금 동현이가 얘기하자마자 오 주 수끼 저 수끼 맛있겠다 그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거를 아우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또 끝나고 나서 얘기하니까 그러셨을게 저거 저거 수끼 수끼 왜 수끼가 나와 여태 요리가 수끼가 나와 동현이 부터 자 국물 들어갑니다 아우 매콤해요? 어때요? 오 뭐야 뭐야? 오 표정이 오 깔끔한 해물탕 같은데요? 아 깔칭한 해물탕 아 향이 안 강해요? 한국식 한국식이에요? 이거 차돌박이 먹어주세요 아 차돌박이 네 차돌박이 차돌박이 한 번에 들어가요 오 근데 오늘 왜 괜찮아? 너무 차돌박이 너무 근데 오늘 왜 괜찮아? 너무 차돌박이 너무 저 와 인생을 보나 젊게 사시는 왜 할머니 같지 오늘?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노래도 하고 막 꿈도 추고 먹을 것들 요즘 신세대 것들 먹고 그래 메북할머니 맛있는 거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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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대 할머니 마음껏 드시고요 자 여러분께는 6개의 힌트판을 드립니다 아니 그냥 뭐 짧게인지 밝게인지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제 생각에는 오답수를 봐야지 그래도 오답수? 그 위에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두 개인지 아니면 더 이상인지 지금 짧게 밝게 외에 다른데 틀렸다라고 혹시 생각되면 내딛고서라도 아 거기 내딛고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답수를 보면 어쨌든 짧게 밝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거죠 오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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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기릿 오답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수 오답수 자 몇 개를 원해요 혜리 몇 개를 원해요? 한 개요 한 개요 한 개 하면 뭐 경현씨가 크게 소리를 질리겠네요 이줄씨 오답수 몇 갠가요? 한 개요 두 개요 두 개요 내딛고서나도예요 두 개요 내딛고서나도예요 내딛고서나도 짧은 바탕간 내딛고서나도 동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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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맞더니 짧게 맞아요 다른 데가 틀린 것 같아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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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딛고서나도 하면 아까 혜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딛고서라도 라도 아니야? 내딛고서라도 라도일 수도 있겠네 어 똑똑해 어 똑똑해 어 아닌 것 같아 라도가 라도네 라도 라도 라도인 것 같아 우리 혜리 바스판 혜리 바스판 오픈 라도는 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워야 되고요 어 열 끓잖아 그거로 인해서 파생된 넋설오빠가 얘기한 내딛고서라도가 지금은 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현씨가 얘기한 밝게는? 어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짧게는 없어요 짧게 동현씨 없잖아요 나야 두 번째 2차 시도 뮤직 드랍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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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진짜 그래서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 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만 병이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자 지금이오 자 지금이오 아 와 와 너무 정확하게 너무 너무 잘 되겠다 너무 잘 되겠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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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저 스키 아 스키 아니에요 너무 잘 되겠네 자 넋설 좀 진정하세요 넋설 너무 좋아했어요 다들 팀이 있네 다들 팀 마지막에 아 우리 남성팀이야 우리 잘해줘 오 너무 잘 들려 그렇지 모든 분들이 역할을 해주셨고 이제 변동사항 없습니까? 네 손 한번 들은 사람 없어요? 전혀 전혀 너무 잘 들렸어요 자 동현 동현씨가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를 불러러 갑니다 렛츠고 이건 무조건 잘한다 이거 먹는다 오늘 약간 의상도 신인트롯같은 느낌 자 두 번째 2차 시도 불러주세요 2차 시도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노래가 늘었다 많이 늘었네 우리 장수원씨가 연기 는 것처럼 실망스럽다 이거 노래가 늘었어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공개해주세요 맞다 힘 빠진어야지 자 한 글자 수끼 수끼 하나 놓친 거 없어요? 우리 수끼 없어요 결과는 놓친 게 없다고요? 네 없어요 오케이 결과 맞습니다 없다고요? 맞아요 없다고요? 보여주세요 수끼 나이스 없어요 없다고요? 놓친 거 없어요 정답입니다 자 화면을 받아보시죠 여러분의 손을 잃고서 나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노래 좋다 자 화이트 마쳤습니다 아이고 어색 스키 스키 습필라 습필 잠깐만요 하돌박이는 좀만 이거도 먹어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준이 잘 먹겠습니다 미준이 잘 먹겠습니다 미준이 잘 먹을게 고마워요 설화도 감사합니다. 국물 기가 막히죠, 국물? 진짜 맛있다. 이런 거 드세요, 이거. 국물이. 날에 천천히 먹어요. 사장기가 뭐야, 우리 이래. 등 좀 쳐줘, 등 좀 쳐줘. 이제 가는구나. 고생했어. 쇠들 좀 적게 하라니까. 불만을 들지 않으시겠냐. 괜찮아요? 흰 쌀밥 없나, 흰 쌀밥. 흰 쌀밥. 어떡해. 먹어, 먹어. 압사 한 명 아웃. 압사. 잠시만. 한 명 지금 살이 걸려가지고. 한 명, 한 명. 부상, 부상. 아, 시즌하고 나왔어요. 걷기 못해요.